안녕하세요. 저희는 공중그늘입니다. 9월 8일 저희 첫 번째 정규앨범 연가가 발매되는데요. 그 이후에 꾸준히 기획해오던 공연인 공중파 시리즈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재밌는 것만 보고 되는 풍경 속 서있는 나 내내 가늘게 뜨려 무너지는 풍경들 사이 그림자가 사라지더라도 깨우지게 말아줘요 빈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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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더라도 깨우지게 말아줘요 빈자와 같이 사라지더라도 깨우지게 말아줘요 빈자 enfant은 깨우지게 말아줘요 재밌는 것만 못 되는 풍경 속 서 있는 나 그림자가 사라지도 않아도 깨우시고 말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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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가 사라지도 dishwas기를ipt転 그림자가 사라지도 않아도 깨우시고 말아줘 그림자가 사라지도 않아도 깨우시고 말아줘 그림자가 사라지도 않아도 깡우시고 말아줘 그림자가 사라지도 않아도 깨우 paí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